안녕하세요 인재대학교 부산백병원 수학이내과에 근무하는 이홍섭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주제는 대변 볼 때 피가 나온다면 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수학이내과에 근무하고 주로 하부 위장관 질환을 전공하고 있고요 주로는 하부에서 생기는 용종이나 염증성 장질환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것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보는 환자들이 혈변 주소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혈변을 일으키는 장질환에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질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혈변의 정의부터 생각을 해보면 혈변은 대변에 선홍색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위장관을 보면 입부터 시작해서 식도, 위, 소장, 대장으로 넘어가는데 보면 혈변은 주로 소장, 대장, 항문 아래쪽에서 나오는 피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나올 경우에는 상부 위장관 출혈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위장관 출혈, 하부 위장관 출혈 다르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검사 방법도 좀 다르고 전공을 하는 선생님도 다르기 때문에 좀 구별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토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부 위장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혈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부 위장관 출혈에서도 대량일 경우에는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게 혈변의 색깔인데 왼쪽을 보시면 선혈변입니다 선홍색이 뜨면 아래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흑혈변, 짜장면처럼 번질거리는 변을 흑변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상부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상부를 전공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혈변을 보게 된다 그럼 어떤 말을 의사한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혈변이 났을 경우에 진료실 가면 말을 꼭 해야 될 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입니다 그래서 내원 당일에 했느냐 아니면 몇 개월에 걸쳐서 조금씩 나타나느냐 이게 급성이냐 만성이냐를 저희가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루에 몇 차례 하는지 일거에 널 번 한다, 하루에 한 번 한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 두 가지를 봐서 이제 양이 엄청 많다 뭐 적다 이런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면 모르겠다 아니면 변기가 다 빨개진다 아니면 뭐 세수돼야 할 만큼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더 판단하는 게 수월해질 겁니다 그리고 동반 증상이 있었으면 동반 증상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숨차고 어지럽다 이거는 좀 더 대량출혈, 빈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먹는 약 같은 것을 얘기해 주시면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혈압약이나 허혈성 심질환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 허혈성 장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해 볼 수 있고요 스텐트 삽입 그리고 아스피린 같은 걸 먹고 있으면 아스피린 때문에 위궤양이나 십지양궤양 소장 쪽에 염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소염진통제를 많이 먹었다던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이제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방사선 치료 같은 거 자궁경부암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했다 이런 것도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어떤 검사를 할지 어떠한 과정으로 치료를 할지 이런 걸 자세히 설명을 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환자분의 얘기를 듣고 이제 활력증후라는 걸 먼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력증후라는 거는 바이탈사인이라고 하죠 체온, 호흡, 맥박, 혈압 등의 측정값인데 위장관 출혈에서는 맥박하고 혈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맥박이 100회 이상 혈압이 낮은 경우 위의 혈압이라고 하죠 수축기 혈압이 100 이하고 확장기 혈압이 60 이하인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조금 더 급한 경우다 그리고 과호흡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조금 더 응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을 가면 이제 이런 히스토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어떠한 진료 과정을 할지 이런 걸 좀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해를 못 하실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변이 있는 환자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경우 혈압이 낮다던가 맥박이 빠르다던가 그러면은 대량 출혈 가능성을 생각하고 상부 위장관 내시경을 먼저 하게 됩니다 왜 혈변을 보는데 왜 상부 위장관 내시경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위장관은 다 통해 있기 때문에 상부에서 많은 출혈이 나오면 혈변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급으로 상부 위장관 내시경을 하게 되고요 안정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래 환자의 경우에는 보통 대장 내시경을 많이 권유를 하는 편이고요 혈압이 매우 불안정하다 내시경도 안 나온다 이러면 색전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수술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검사들이 어떠한 검사인지는 뒤에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고 대장 내시경을 저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대장 내시경을 하면은 이제 장점이 치료도 할 수 있지만 진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변을 찾으면서 진단도 하고 바로 지혈술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 대장 내시경도 했는데 병변이 없는 경우에 소장 출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장이 이제 7m 정도 되고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검사 방법이 조금 복잡한데요 소장 출혈이 의심되는 환자가 오면은 저희가 이제 검사하는 방법들이 몇 개 있는데 CT를 찍는 경우가 많고요 캡슐 내시경이라고 있습니다 캡슐 소장 캡슐을 사용해서 캡슐 내시경을 하게 되는데 협착이 있으면 캡슐 내시경이 걸리기 때문에 협착이 있는 경우에 CT를 많이 찍고요 협착이 없는 경우에는 캡슐 내시경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장 내시경도 있습니다 내시경이 직접 들어가서 보는 건데 결국엔 복부 CT나 캡슐 같은 경우 치료 시술 같은 걸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 내시경으로 직접 들어가서 클립 시술이라든가 지혈술을 하기 위해서 소장 내시경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검사들을 다 했는데 특별하게 또 병변을 발견을 못 했다 그러면 이게 적혈구 스캔이라고 핵약 검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검사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좀 자세히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부 위장간 내시경은 아까 혈변을 보는데 자꾸 의사가 상부 위장간 내시경부터 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대량 출혈이 되면 어차피 출혈이 바깥으로 이제 토혈로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출혈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대장으로 혈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뭐 미내시경은 상부 위장간 내시경은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내시경을 직접 보고 병변이 있으면 조직검사도 하고 지혈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봤던 환자인데 이제 젊은 남자 환자인데 허리 다쳐가지고 소염진통제를 최근에 많이 먹었다고 하고요 혈압도 조금 낮고 맥박도 좀 빨라서 상부 위장간 내시경을 했는데 피 닥지가 엄청 차 있었고 괴양이 발견됐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괴양 치료를 하고 더 이상은 이제 검사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약물 치료로 호전됐던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얘기 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혈변이 있는 경우에 대장 내시경을 많이 하게 되고요 직접적으로 이제 병변을 확인할 수 있고 뭐 진단 뭐 조직검사를 함으로써 진단도 할 수 있고 치료까지도 가능한 시술입니다 상부 내시경 같은 경우 금식만 하면 되는데 하부 위장간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장을 좀 비우는 게 필요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변이 많이 차 있거나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피가 많이 차 있으면 저희가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장을 잘 비워 줘야 되고요 장을 못 비웠을 경우에는 이렇게 큰 용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잘 비워야겠다 장 비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병원에서도 다 알려줍니다 근데 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이전 병원에서 제가 개발했던 건데 이런 것을 이용하셔도 되고 유튜브에도 많이 장전결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하는 게 뭐 CT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CT 검사는 이제 특히 아시아 쪽에서는 더 CT 검사를 선호하게 되는데 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관 조형을 하기 때문에 혈관에서 새어나는 피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찝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많이 찝게 된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CT를 두 번 찝거나 뭐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CT가 이제 그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리고 소장 쪽에 출혈은 이 소장 조형을 하게 되고 소장을 좀 채워 가지고 다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소장을 채워서 보고 펴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소장 CT인데 이렇게 이제 소장의 덩어리 같은 것들이 보이게 되고 캡슐로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피가 나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CT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더 찍자고 소장 CT 좀 다른 CT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나왔는데 혈관 조형술에서 지혈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금 이제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뭐 그 활력 징후가 굉장히 불안정한 경우에는 저희가 내식화하기도 좀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혈관 조형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온몸에 있는 혈관 혈관을 이제 조형을 이제 카테터라는 거랑 가이드 와이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조형제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세워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세워나는 곳에 이제 젤폰 같은 것을 넣어서 지혈을 하게 되는 방법이고 보통은 이제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소아기내과 가는 건 아니고 영상의학과에 의뢰를 해서 보통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 위나 뭐 하여튼 상부 위장관 내시경 하부 위장관 내시경에서도 출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캡슐 소장 내시경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캡슐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뭐 요거 두 개를 많이 씁니다 국내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게 검사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장을 똑같이 이제 비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리시버라고 이렇게 자켓 같은 거를 찹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 제거제를 이렇게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넣고 그런 다음에 이제 캡슐을 삼키게 됩니다 왼쪽 아래 그림처럼 캡슐을 삼키게 되고 이 캡슐이 진짜 잘 들어갔는지 이 화면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한 12시간 정도 배터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계속 1초에 한 두 개씩 찍는다고 해서 한 55만 개 정도의 사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캡슐 그리고 이제 캡슐이 나오면 그냥 변기에다 버리시면 되고 뭐 이건 다시 회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영상은 이 리시버에서 다 나오고 그 저장이 됐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캡슐 내시경 검사 위장관 출혈에서 특히 상부 내시경 했는데도 괜찮고 뭐 하부 내시경을 했는데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도 괜찮을 경우에 소장 내시경 캡슐 내시경을 하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캡슐 내시경을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이 나온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 혈관 기형 같은 것들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소염 진통제에 의한 손상도 보이고 크롬병 같은 경우도 보이고 장결액이나 뭐 이런 것들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캡슐 내시경의 단점은 아까 얘기는 드렸는데 뭐 이제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협착 같은 게 있으면 캡슐이 걸려서 장 폐색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래서 장 폐색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한 다음에 보통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진단만 하지 치료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발견이 되면은 진짜 소장 내시경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제 클립을 하거나 조직 검사를 하는 거는 소장 내시경을 다시 해야 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얘기 드렸던 소장 내시경인데요 소장 내시경은 뭐 위 상부 쪽으로도 들어가고 하부 쪽으로 들어가는데 소장 자체가 길이가 너무 길어서 그냥은 계속 빠지고요 이 풍선을 이용해서 이제 이 장을 이렇게 내시경에다 이렇게 접어 들어가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풍선도 있고 하나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장 내시경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확실한 게 있을 때 저희가 이제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핵의약 위장관 출혈 영상 검사라고 GI 블리딩 스캔이라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뭐 위대장 내시경도 하고 캡슐 내시경도 하고 뭐 CT도 찍고 뭐 여러 가지 혈관 조형술도 하고 소장 내시경도 했는데 전혀 뭐 이제 단서가 잘 잡히지 않고 소량의 출혈이 됐을 때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건 핵의약외과에서 하는 검사인데 이 출혈이 좀 적은 경우에도 이게 잘 발견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검사를 또 하자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검사를 하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어려운 검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비침습적인 검사기 때문에 요 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검사 방법 검사 프로세스 같은 거는 다 알아봤고 그러면 이제 하부 위장관 출혈은 어떠한 병이 일으키고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가 개실출혈입니다 그리고 허혈성 장염이라고 있고요 치액, 치질이죠 치질로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대장암이나 종양 때문에 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 확장증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용종 절제 술 후에 출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염증성 장질환 그리고 감염성 장염 이렇게 가 뭐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씩 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개실출혈이라고 있습니다 개실이라고 여기 그 왼쪽 위에 내시경을 보면 이렇게 구멍이 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오른쪽 위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가운데에서 조금 오른쪽에 있는 게 혈관이 노출된 겁니다 이런 혈관이 노출돼 있을 때는 개실에 의해서 출혈이 될 수 있고 이 개실출혈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클립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제출할 확률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좀 자세히 보면은 이게 개실이라는 게 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저희가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기에는 좀 장이 이제 조금 오래 쓰고 조금 낡아서 이제 이렇게 그 색 같은 걸 만드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구멍처럼 보이긴 하는데 완전히 뚫린 건 아니고 약하게 이제 좀 약한 부분이 이렇게 늘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개실염이라는 거랑 개실출혈이라는 게 생기는데 개실염은 이제 배가 아프고 열이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생기고요 이제 개실출혈 같은 경우에 혈변으로 나타납니다 아까 이렇게 혈변이 나타나면 이제 내시경 같은 걸 하게 되고 클립으로 지혈술 같은 걸 하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혈성 대장염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제 오른쪽 이쪽 부분이 좀 정상적인 장인데 제가 이제 정상적인 장을 얘기해 드릴 때는 약간 살구색을 띄면서 점막혈관이 잘 보일 때가 정상적인 장인데 이쪽이나 아니면 이쪽 보면은 거의 장이 많이 보기에도 뭔가 좀 부스러워질 거 같고 피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허혈성 대장염 허혈성 장염의 특징적인 소견인데요 이게 고령의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 피순환이 잘 안 된다던가 뭐 이렇게 그 혈관 분기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서 잘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허혈성 대장염 뭐 이렇게 심장이 안 좋으신 분 뭐 당뇨 환자 뭐 고령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대부분은 그냥 수액 주고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 그냥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또 입원 치료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보존적인 치료로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환자분도 이제 그 굉장히 흔한 환자고 제 64세 여자 환자로 저희가 혈변이 있어서 오신 분인데 잘 보면 여기가 이제 내시경을 했던 사진인데 여기가 이 항문입니다 항문 내시경으로 본 거고 이게 반전에서 본 건데 혈관이 큰 게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데서 이제 피가 날 수 있다 뭐 좀 호텔에서 봐도 잘 안 보이네 여기가 혈관입니다 그래서 혈관 같은 경우를 뭐 내시경으로 뭐 밴드 결찰수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치핵 치질에 의한 치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이 변은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뭐 변 본 다음에 뚝뚝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휴지에 묻는다던가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제 다 치질 같다고 생각하고 너무 무시하면 또 이제 큰 병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증상이 있으면은 바로 이제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환자도 좀 기억이 많이 나는 환자인데요 이게 혈변이 또 있다고 해서 왔는데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상이 생긴 다음에 이제 그 이런 대장 같은 경우에 증상이 생긴 다음에 이제 오시면은 늦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분은 그래도 굉장히 운이 좋게 그 내시경 절제술 점막화 절제술하고 완치까지 된 환자인데 거의 뭐 대장을 막을 정도로 큰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 검진 같은 경우에 주기적으로 뭐 건강이 약화되기 전에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분도 좀 기억에 많이 남는 환자인데 혈변이랑 변비가 있다고 한 환자인데 이분은 너무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거의 장이 다 막힐 정도로 조금 심한 상태로 오셨고 뭐 이렇게 변도 못 보고 피도 많이 나긴 하는데 이제 스탠트를 넣어가지고 좋아지긴 했고 나중에 수술했던 환자이긴 합니다 그래서 혈변이 있으면은 대장암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직장병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에 그 치료를 받는 분들이 있죠 아까 했지만 골반에 있는 병이 있을 경우에 방사선을 쬐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이렇게 방사선 직장병증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장까지도 이제 방사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혈관 같은 것들이 노출되는 병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직장병이 생기면은 저희 소아기내과에 오시면은 이게 알곤 전기수술기가 있습니다 이걸 다 일일이 태웁니다 그래서 태워가지고 혈변을 안보게 만들어드린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대장 용종을 제거한 다음에 출혈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잘 뗐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뗀 면이 이렇게 깨끗한 경우에는 따로 치료를 안 하거든요 그렇게 큰 용종이 아니어서 그냥 냅뒀는데 며칠 뒤에 이렇게 피가 많이 나서 혈변으로 오셨는데 용종을 제거한 뒤에 얼마 뒤에 특히 30일 이내에 출혈이 된다고 하면 제일 의심해 봐야 될 게 대장 용종을 제거한 다음에 출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들어가 봐서 이게 뗀 자리를 알면은 또 찾아 들어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클립으로 지혈을 해드렸던 분입니다 그래서 용종 절제술 후에 출혈이 되는 경우가 즉시 출혈을 하고 지연성 출혈이라고 하는데 이게 30일까지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10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지연출혈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요 요새 들어서 비행기 타는 분들이 또 많이 늘어서 용종 떼고 나서 비행기 언제 타도 되냐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기는 보통 30일까지는 지연출혈이 가능하다 30일까지는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여유를 두고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용종 떼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 달 뒤 정도는 이제 넉넉하게 잡고 비행기를 타시라 뭐 이렇게 얘기는 드리는데 뭐 한 최소한 2주 정도는 지난 다음에 장기 여행인 경우에는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비행 도중에 혈변이 많이 나오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일 이후에 보통은 타시라 뭐 이렇게 얘기는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용종을 요즘엔 많이 떼니까 이제 출혈의 위험인자도 좀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고령이거나 65세가 고령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령이거나 아니면 동반 질환 심혈관 질환이나 만성 질환 같은 만성 신장 질환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출혈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 아스피린 같은 것들을 먹는 분들 뭐 그리고 큰 용종 용종 크기가 좀 1cm 2cm 3cm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출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장에 오른쪽 결장이 또 약간 더 출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이제 출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요런 기준에 저는 그 속하는 환자들은 또 입원에서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령이거나 뭐 출혈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 뭐 이런 환자들은 입원에서 좀 관찰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젊고 이제 그렇게 큰 용종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그냥 외래에서 떼는데 요 조건에 많이 속한다 그러면은 환자한테 물어봐서 입원을 해서 떼고 하루 정도 관찰 한 다음에 퇴원 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변을 주소로 한 그 32세 여자 환자인데 좀 젊은 사람들이 혈변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이 괴항성 대장염 환자 거든요 이런 괴항성 대장염이나 그런 병을 많이 의심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괴항들이 많이 있고요 가성 용종도 있고 이런 환자인데 이렇게 이런 괴항성 대장염도 요즘 생물학적 제재나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잘 치료가 된 다음에 찍은 건데 깨끗하게 잘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주로 관심 있는 병이기도 하고 연구 분야이기도 한데 괴항성 대장염과 크롬병 같은 경우에는 원인 불명으로 이제 위장간에 염증이 발생을 하고요 괴항성 대장염과 크롬병이 비슷한 것도 있고 좀 다른 면도 있습니다 치료제도 약간 비슷하고 좀 인상 양상도 뭐 비슷한 면도 있고 좀 다른 면도 있는데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가끔씩 이제 진단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어떤 경우에 고려를 해 봐야 되냐면 젊은 연령층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젊은 연령층에서 이 만성 설사와 복통이 있고 혈성 설사가 나고 누공 같은 거 항문 쪽에 이제 병이 좀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문 쪽에 조금 병이 많이 생기고 제 환자 중에서도 이제 크롬병 환자들은 이제 치질 수술 받고 그런 다음에 오히려 진단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계속 치질 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피가 난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수술을 많이 한 다음에 발견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좀 치료 시기가 좀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문누공 항문에 있는 치질 뭐 이런 것들이 젊은 등이 생겼을 때는 조금 의심을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또 이제 소화기 증상과 함께 이제 청소년이 이제 신장하고 체중이 좀 많이 낮은 왜소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계속 혈변이 나고 영양 섭취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체중이나 신장이 좀 눈에 띄게 작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좀 늦게 발견이 됐을 경우에 이제 시기를 놓치면 이제 성장 시기가 늦은 다음에 발견이 될 경우에 되돌릴 수가 없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기준에 맞을 때는 젊은 사람이라고 이제 뭐 병 아웃겠지 뭐 이러지 말고 염증성 장질환이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그 염증성 장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기를 권유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또 기억에 많이 남는 환자였었는데 이렇게 이분도 이제 뭐 그 괴항성 대장염이나 뭐 이런 병이 아닐까 했는데 4개월 전부터 이제 혈변이 많고 체중 감소도 있었다고 하고 이렇게 대장에 염증이 많았는데 이분은 아메바 감염증이 나왔던 환자입니다 그냥 항생제 쓰고 좋아졌고요 이렇게 이제 그 감염성 장염도 혈성 설사를 많이 일으키고요 뭐 괴항성 대장염이나 크롬병이랑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최근에 치료했던 분이고 74세 남자 환자고 뭐 혈변도 보고 설사도 보고 코 묻은 변도 보고 뭐 이렇던 분이고 이게 염증 같은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즘에 좀 제가 또 대변 이식이나 뭐 장내 미생물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대변 이식술로도 치료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나중에 다시 해보면 이제 깨끗해져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혈변을 나오는 혈변을 일으키는 질환이 다양한데 이제 이 하부 질환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치료제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전문가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뭐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 혈변이 있을 경우 대장소장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질환들이 많고 요 보통은 이제 대장내시경을 하자고 하는데 때로는 위내시경 그리고 혈관정술 CT 같은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한 질환은 뭐 개실출혈이나 대장종양이나 염 대장염 치액 뭐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대장종양은 뭐 내시경적 제거나 수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특히 대장암 같은 경우에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주기적으로 이제 대장암 검진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대장내시경을 할 때는 장정결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장내시경을 얼마 전에 받았는데 이제 또 장정결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놓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해주실 거는 장정결을 잘 해주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연령이라고 뭐 나는 괜찮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혈변이 있을 때는 염증성 장질환이나 이런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병원에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마쳤고요 직장병증에서 혈관이 많이 튀어나와 있던데 전기로 지지는 치료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 아까 방사선 그 직장병 그거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요 전기로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그 방사선에 의해서 직장병증이 생기면은 이제 혈관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일일이 다 원래 클립이나 이런 걸로도 치료를 하는데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표피에 있습니다 조금 더 전기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져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혈관은 없애버리는 건데 어블레이션 테러피라고 완전히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치료가 되고요 근데 한 번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몇 번에 걸쳐서 치료하시면 대부분은 좋아지는 혈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집니다 주로 어떤 환자들이 캡슐 내시경을 받는 게 좋은가요? 일반인들은 그냥 일반 내시경을 받아도 상관없는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캡슐 내시경은 일반 사람들한테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장도 캡슐 내시경이 있고 위나 식도도 캡슐 내시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워낙에 위대장 내시경 자체가 일반적이고 소장 캡슐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장 캡슐은 아직 신의료 신청을 하고 있는데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볼 때인데 소장을 볼 때는 이미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다 하고 그래도 병변이 발견이 안 됐을 경우에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보통은 안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게 보험에 없을 때는 뭐 검진용으로도 하고 뭐 이랬던 분들이 있는데 뭐 당연히 이거는 검진으로 할 만한 검사는 아닙니다 혈변이 두세 달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병원을 찾아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약간 따끔거리는 느낌도 납니다 그래도 당연히 혈변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설사하는 거랑 혈변이랑은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혈변이라는 거는 이제 등상만 가지고 완전히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변이 나오면은 아무리 뭐 그 치질 같아 보여도 뭐 당연히 병원을 방문하고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진으로도 권하는 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혈변이 어느 정도 보인다 우리나라만큼 의료에 접근성이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뭐 각종 뭐 각 의원들 뭐 집 근처에 의원들이 다 내시경을 해줄 수 있는 의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혈변이 나오면은 무조건 병원을 한 번 가보십시오 과민성 장중후군은 어떤 방식으로 홈케어 하는 게 좋을까요? 내시경 진료를 받아 봐야 할지 고민입니다 과민성 대장중후군은 보통은 이제 물론 증상으로 뭐 진단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증상으로 진단을 하는 건 맞는데 과민성 장중후군인 환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내시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증상만으로 진료를 해도 뭐 기질적인 병이 있는 경우가 이제 일반인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나와 있는 연구가 많긴 한데요 그래도 뭐 과민성 대장중후군이랑 아까 얘기 드렸던 염증성 장질환이랑 중상만으로는 100% 구별을 못 합니다 그래서 뭐 과민성 장중후군도 설사를 하고 염증성 장질환도 설사 같은 걸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증상 자체는 거의 구별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내시경을 하게 돼서 내시경 같은 거나 아니면 변검사를 통해서 두 병을 구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과민성 장중후군이 의심이 된다 뭐 대장내시경 정도는 당연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변을 3, 40분 이상 오래 보는데 뭐가 문제인지요? 라고 물었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3, 40분 이상이나 보는 거는 여러 가지로 보면은 정상은 아닌 것 같고요 대변을 오래 보는 것만으로 이제 어떠한 병이냐 뭐 어떤 문제냐 이거를 알기는 힘들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이런 위장관 증상만 듣고 얘기를 드리면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립니다 기질적인 병변이 있느냐 아니면 기능성이냐를 따지는데 뭐 당연히 뭐 아까도 얘기해 드렸듯이 대변을 굉장히 오래 보면 뭐 진짜 맞고 있는 덩어리 대장에 있는 뭐 암이라던가 뭐 덩어리가 있어서 오래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기질적인 병이 있다는 겁니다 뭐 대장암이라던가 대장용종 뭐 이런 병이 있을 경우에는 하여튼 그렇게 대변을 오래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뭐 내시경이나 뭐 이런 거 상에서 전혀 이상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대변을 그렇게 오래 본다 그거는 이제 기능성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장이 생긴 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대장이 기능을 잘 못 하는 거죠 원래 이제 대변이라는 거를 이제 직장이라고 이제 대장 중에서 이제 마지막 항문에서부터 한 15cm에서 20cm를 직장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변이 있다가 변이 만들어져서 뭉쳐 있다가 이제 항문이 열리고 직장이 이제 짜주면 이제 변이 나오는 건데 이 직장 기능이나 아니면 그 항문 기능 이런 게 이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장내시경하고 OCT 뭐 이런 걸 해봤는데도 이상이 없으면 변보는 거 기능 검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장 기능이 이상이 있는지 보는 검사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통해서 진단을 하면 이제 뭐 바이오 피드백이나 이런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만 가지고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질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선은 그 내시경을 해보시고 내시경에서도 이상이 없으면은 그런 기능 보는 검사들이 있으니까 기능을 알려줄 수 있는 병원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이 별로 안 좋은 편인 듯 한데 한번 배탈이 나면 기본 일주일에서 2주가량 가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제 그 이런 장염이 자주 반복이 된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또 똑같은 얘기지만 기질적인 장애 원인이 있느냐 아니면 기능성이냐 이거 또 똑같은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장염이 자꾸 생긴다는 건 만성 장염이 있어서 뭐 염증성 장질환 크롬병이나 괴양성 대장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자꾸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시경 같은 걸로 우선은 뭐 간별을 하고요 그래도 이제 계속 이제 배탈 난 것처럼 설사를 자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과민성 장중후군입니다 그래서 설사형 과민성 장중후군은 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가 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희는 이제 과민성 장중후군에 준해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과민성 장중후군 뭐 괴양성 대장염 크롬병 뭐 다 사부질환이고 뭐 치료 방법들은 다 또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꼭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권유 드립니다 점액질이 대변 볼 때도 나오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아 이게 대변에 대해서도 진짜 저도 이제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 대변이 이제 점액질로 나오고 뭐 초록색으로도 나오고 뭐 색깔이 뭐 여러 개 노랗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실제로 제 진료실에 대변을 막 가져와서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이제 그 대변만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 드렸듯이 뭐 흑색변이냐 뭐 이제 혈변이냐 이 정도는 이제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점액질은 이제 아까 살짝 이제 마지막 환자분이 이제 점액질이 나오는 거거든요 점액질이나 고름처럼 나오는 경우인데 장염이 좀 심해지면은 고름처럼 나오고 점액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염 때문에도 이제 점액질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점액질 자체는 크게 기질적인 원인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이 점액질로 나온다 이것만 갖고 설명을 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뭐 하여튼 그런 염증 염증 같은 것들이 점액질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코 무듬 병, 우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염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별거운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헬리코박터 1차 실패하고 2차 치료 중인데 항생제를 하루 4번 먹는데 왜 변이 검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약 먹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뭐 약 때문에도 아마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대균 치료 가운데 물론 저도 이제 그 상부 쪽은 이제 조금 관심이 좀 없긴 하고 이게 헬리코박터 균은 위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부 위장관에 있는 거긴 하지만 헬리코박터 재균 치료 약 중에 이제 변을 좀 까먹게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여튼 보통은 1, 2주 정도 치료를 하게 되니까 1, 2주 정도 치료해 보고도 헬리코박터 균은 계속 먹는 약은 아닙니다 1, 2주 정도 먹으니까 2주 이후에도 계속 변이 나오면 한번 이제 헬리코박터 균 약을 준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될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변이 검게 나오는 거는 큰 문제는 아니고 변이 이제 짜장면처럼 아예 까맣고 뭐 이렇게 겸액질이 있고 윤기가 흐르고 이런 게 이제 오히려 흑색변이 맞거든요 흑혈변이 맞으니까 그런 종류는 항생제나 철분제를 먹어도 이제 까맣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자욕은 예방적으로라도 자주 해 주는 게 좋은가요? 현재는 혈변을 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병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질이 있거나 이러면 치액, 치질이 있으면 좌욕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해주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당연히 좌욕 자체는 그냥 일반인들도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연구된 건 없을 것 같긴 하고요 그냥 뭐 좌욕이나 뭐 케겔운동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뭐 그 항문청결 뭐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자주 하는 건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자주 하십시오 대장암 발병의 주요 원인이 있나요? 아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뭐 대장암 발병의 원인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염증성 장질환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이나 염증성 장질환이나 뭐 특별하게 지금 원인이라는 거 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병태 생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그러한 대장암 발병에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환경적인 요인이죠 석유화된 시기 그리고 뭐 비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대장암이 그렇게 많지 않다가 이제 점점점 증가를 했고요 염증성 장질환도 비슷하게 석유화된 시기 고기는 많이 섭취하고 섬유질을 별로 안 먹고 이러면서 대장암 발생률 뭐 염증성 장질환 이런 것들이 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원인은 뭐 여튼 그 유전적인 요인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뭐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운동 많이 하시고 섬유질 많이 드시고 그리고 이제 그 고기 같은 거는 조금 줄이는 게 우리나라도 그 저번에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미국이랑 비교해 보면은 여튼 아직까지는 뭐 섬유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고기는 조금 적게 먹긴 하는데 계속 이제 육류 소비가 늘어나고 채소 소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야채와 과일 많이 드시고 식은 조금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안 생기려면 평소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가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이제 전임인 시절 때만 해도 염증성 장질은 굉장히 적은 질환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요즘에 좀 많이 환자가 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 진단 기법이 늘어난 것도 있긴 한데 뭐 환자들 우리나라 식생활 자체가 변하고 서구화된 식생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 많이 하시고 비만 하신 분들은 살 좀 더 빼시고 야채 많이 드시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잘 드시고 골고루 드시고 뭐 이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기도 당연히 드셔야 됩니다 대변 참는 것도 관련이 있나요? 아 혈변이랑요 대변 참는 게 대변을 참는다 글쎄요 대변 참는다 어... 대변... 대변을 너무 많이 참는 것도 문제일까요? 근데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대변 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변은 보면은 이제 정말 이제 배가 아프거나 그러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바지에 지릴 수 있겠죠 근데 참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민성 장증후 환자나 염증성 장증후 환자들이 굉장히 그런 걸 괴로워 하거든요 대변은 참지 못합니다 기침, 재채기 뭐 이런 거 기침은 참아도 재채기 참을 수 없듯이 어... 급박변 뭐 이런 거 굉장히 좀 이제 그... 물론 뭐 어느 정도는 뭐 아주 적게 말이면 참는데 기질적인 병이고 이런 상태에서는 참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대변 참지 마십시오 뭐 그... 저희가 이제 염증성 장질환 환자 대상으로 화장실 좀 양보해 달라는 캠페인도 한번 했었던 적이 있고 막 이렇거든요 대변을 참지 못하고 과민성 장증후 환자도 대변 보러 바로 가야 되는데 바지에 지리는 경우도 있고 대환자 중에서도 뭐 패드 한다는 분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지 마시고 바로바로 가시고 그리고 정 급하면은 좀 양보도 해달라고 하고 병이 있으니까 저희가 빨리 봐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대변은 하여튼 웬만하면은 저도 이게 그 얘기를 드리는데 대변 참지 말고 정말 진짜 이 대변 때문에 괴롭다면 차라리 패드를 대십시오 패드나 뭐 성인용 기저귀 같은 것들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처리하는 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대변 이식술이 뭔가요? 왜 하는 건가요? 아 아까 살짝만 얘기 드려서 그러는데 대변 이식술이 이제 건강한 사람의 그 장내 미생물들이 좋은 미생물이 많아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뭐 이렇게 해서 장내 미생물들이 결국에 영양 그 뭔가 좋은 역할을 많이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장내에 좋은 미생물 그리고 장내 미생물이 좀 나쁜 놈들이 많고 뭐 이러면은 이제 외양성 대장염 크롬병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많은 나쁜 질환들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환자 같은 경우는 위막성 장염이라고 그 나쁜 균에 의해서 이제 나쁜 균이 너무 많이 자라서 이제 생기는 염증이라서 좋은 건강한 사람의 그 변 이식대변을 심어주면은 나머지 건강한 장내 미생물들이 나쁜 균하고 싸우면서 이제 좀 질환이 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위막성 장염이 제일 큰 그 적응증이긴 한데 뭐 괴양성 대장염 크롬병 환자 뭐 과민성 장중후군 환자 뭐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 이식술 대변 이식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뭐 저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유산균 같은 거 이제 건강한 균을 먹어주는 거잖아요 뭐 유산균보다 더 더 생리학적으로는 더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게 지금 약간 뭐 두서 없이 굉장히 그 넓은 범위의 그 혈변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그 참고 삼아서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처럼 이제 뭐 내시경도 쉽게 할 수 있고 뭐 의료 접근성이 쉬운 게 쉬운 나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뭐 결국에는 이제 계속 그 의원에 가고 병원에 가서 좀 상담을 하고 여기에 발견하는 게 저희는 무조건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염증성 장질환 도 그렇고 대장 용종도 그렇고 빨리 발견할수록 치유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뭐 결국에는 이제 그 여기에서만 물어보고 또 그냥 묵히지 마시고 꼭 한번 병원에 내원해서 의사 선생님하고 좀 상담을 해보시고 계속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